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랍어 유은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아랍어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건데 자, 시작 들어가기 전에 이번 또 시험 총평을 해보자면 딱 두 문제 빼고, 두 문제 빼고는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평이한 시험이었다. 근데 문법에서 LBC 문제, 학생들이 매일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번에도 좀 까다롭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문화 파트에서 제일 마지막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야, 이 난이도, 문장이 난이도 자체가 여러분이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문장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두 문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뭐 단어만 잘 알고 있고 표현 방식 정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특히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아주 쉽게 나왔다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생각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 굉장히 쉬운 문제죠.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글자는 되는데 정답은 5번이죠. 4번, I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자, 해석만 한번 해보자면 하나, 아드시아노. 아나 나는 아드시아노. 목마르다. 이런 말이 되어 있고 두 번째, I'm missed out. missed out라면 엘리베이터죠. 승강기가 모아딸론 되는데 모아딸론 하면 고장난, 이런 경우가 승강기가 고장난다. 이런 말이 됐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2번. 밑줄 친 낱말과 모음별이 같은 거 쓰는 데인데 자, 정답은 3번이죠. 이것도 뭐 모음별 물어본다. 모음교 순서만 보면 된다. 아주 간편한 문제였고 A가 하는 말부터 해석부터 해보면 마, 아말르, 후. 마, 뭐냐. 아말론. 일, 직업. 후. 그, 그의 직업은 뭐니? 하여튼 B가 하는 말이 후와 그는 무디론. 장이다. 피, 어디어디에. 샤리카티. 회사. 나프트 되는데 나프트라면 석유, 원유론 뜻이 되겠지. 석유회사의 장이다. 이런 말이 됐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있고 선지 1번, 나룬인데 나룬하면 바이툰, 만질론. 똑같은 뜻이야. 집이라는 뜻이 되어있고 2번, 아크다루. 초록색. 3번, 무피드라면 유용한. 유익한. 4번, 인싸하는. 인간. 5번, 무스타희둔. 근면한. 성실한. 이런 형사였죠. 다음, 3번.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단어는 되는데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서 왼쪽, 아, 오른쪽부터 가보면 포크, 샤우카툰. 여기 신이 들어가주면 되겠고 다음, 신문. 자리다툰. 짐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인, 키야른. 라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이어준 게 4번, 샤, 자, 룬. 뜻은 나무라 뜻이었죠. 자, 선지 1번, 발라둔. 국가. 2번, 디스문. 몸. 신체. 3번, 라줄룬. 남자. 5번, 파슬룬. 계절 또는 교실. 이런 명사가 됐었네. 정답은 4번. 다음, 4번. 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가면 나이 맞은 거 보기에서 고른 거 돼있는데 어떤 과일? 투힙. 빈아. 너는 좋아하냐? 안티에 해당한 현재 동사죠. 너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 우힙부. 나는 좋아한다. 빈칸. 그럼 과일 명사 들어가주면 됐네. A. 카사데인데, 여기서 또 새로 나온다는데 카수나면 상추예요. 상추. B. 알. 우르자. 우르즈나면 밥. C. 아. 투파. 투파 나면 사과했지. C 가능하고. D. 알. 브루트까라. 오렌지. 오렌지, 과일 가능하겠네. 정답은 C와 D. 굉장히 간편한 어휘 문제였다. 다음, 5번.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알. 풀. 풀. 룰. 아. 마르. 빨간 고추는 빈칸 짓다. 매우? 뭐. 하루. 맵다. 들어가주면 되겠죠. 다음, 두번째. 아. 딱. 수. 자. 운. 동의어였죠. 날씨는 하루는 덥다. 피. 싸. 피. 여름에. 그래서 하루는 하면 음식에선 매운. 계절에 날씨 나타날 땐 더운 이런 형사였고. 2번. 싸. 기. 룬. 대구. 싸. 기. 룬. 작은 또는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는 나이가 어린. 3번. 까리. 입은. 가까운. 4번. 와. 쓰. 운. 넓은. 5번. 마. 우. 주둔. 존재하는 이런 형사가 됐었네. 정답은 1번. 다음, 6번. 자, 여서부터 또 문법 문제죠. 빈칸의 드라이맬로 알맞은 거. 카이파일 카날 임티하누. 시험은 카이파 카나. 어땠었냐. 카나 동사들한테 명사문의 시제. 과거로 바꿔준 거지. 그래서 비가 얘기하길. 카날 임티하누. 시험은 카나. 뭐 뭐였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카나 동사의 특징. 카나 동사는 수로를 목적격 만든다 그랬고. 선지 봤더니 싸. 흘룬. 시윤이란 형용사가 다 여러가지 형태, 모양 변화를 하고 있네. 그럼 카나 동사 수로 목적격 만드니까 싸. 흘룬. 정답 3번 떼야겠죠. 다음, 7번. 7번 정답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가야 말로 알맞은 것은 돼 있는데. 왜 이 7번 문제가 문법 문제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봤을 땐 뭐 어휘 문제 쪽에 들어가야 될 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할 일 마크타바투. 할 뭐 뭐입니까? 할 마크타바투. 도서관은 바이다툰. 바이다툰 하면 먼. 빈칸 바이티키. 너의 집으로부터 멀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어디어디로부터 가까운 까리브 민. 어디어디로부터 먼. 바이다툰 안. 전사랑 같이 외웠죠? 수고했어. 그래서 정답은 1번 바이다툰 안. 바이티키. 너의 집으로부터 도서관이 뭐니? 남. 음. 티하 바이다툰. 그것은 멀다. 이런 말이 되겠다. 자, 선지 2번 마 하면 뭐 뭐와 함께. 3번 칼파 하면 뭐 뭐 뒤에 전사고. 3번 라다 하면 뭐 뭐 곁에 선생님의 아인다. 가지고 있다 표현할 때 이건 똑같은 전사. 뜻을 가진 전사라고 했죠? 5번 문두 하면 뭐 뭐 이래로.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